너와 나, 우리의 여름밤 브랜디! 벨퍼! 하이! 아주 사랑해요! 도착했는데, 버디가 저기 있네? 시루랑? 친구들 다 와있네? 내 거 러그도 있어! 언니 이거 그럼 저기다 갖고 가? 내 버스 무시하지 마세요 뒤집으면 별이야 그래서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 기다리고 있어 브랜디 데려올게 기다려 지금 너무 갬성이 됐어 우리 나의 집에 온 걸 환영해 아니 너무 고급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 조금씩 야 여기서 털지 마 여기로 해 도착! 지금 얘들 다 여기 있는데 네. 혼자 저기 저기 있다고. 저기서 혼자 갈매기를 쐈고 있네. 카디야, 카디 나갔어? 벌써? 아 멋있어, 근데. 은광이. 은은한 광기. 왜 이렇게 펴포가 잘 나가는 거야? 또 나갔어요? 응, 펴포가. 벌써 나가? 응. 아 뭐, 뭐 사냥하나? 그니까. 저 봐봐, 이거 툭툭툭 올라오는 거 보여? 저 흰색 지금 계속 물보다 치잖아, 툭툭툭.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 쇠팍을 퍽이라도 배운 거 알아? 응. 어. 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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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엎드려, 아니야 그냥 엎드려 옳지 저거 담요, 강아지꺼야? 클라우드 세븐 저거 클라우드 세븐꺼야? 우리 비싸서 사지 못해 패딩 사는 것도 벅찼는데 쟤 뭐니? 하나 장만하시죠 얼마야 이거? 이것도 20만원 아니야? 아니야, 약간 썼어 물 심지어 이 밑에 뭐 있는 줄 알아? 헬리녹스 헬리녹스 우리 애기고 편해 와 이거 근데 되게 좋다 근데 이거 아직 세일하고 있어 근데 이거 헬리녹스 이것도 강아지꺼야? 와 이거 근데 진짜 좋다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하면 30... 30 얼마? 30만원 바닥에서 잘 수 있지? 저렇게 갈매기가 따라가고 싶으면 갈매기로 태어나지 그랬니 날개가 없어, 슬픈 시리 날개가 없어, 슬픈 시리 다 흘려요? 다 흘려 다 흘려요? 다 흘려 또 안 맞을까? 가자, 트리죠 태꽁한테 나눔하는 슈 쟤 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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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웃겨 하지 마세요 물 아끼게 물 아끼게 쟤 뭐 무서워, 베프 어디야? 어디야? 여기 물이 들어 왜 굳이 걸터지 쟤 이리와 그냥 마셔 아 미치겠어 저 눈빛 하이 꼬시고 있죠 아 미치겠어 저 눈빛 아니 원래 나도 저거 이거 충전을 안시켜왔나보네 안껴지네 안껴지네 이거 충전을 안시켜왔나보네 정말 도움 안되지 정말 준비하는거 진짜 떨어졌어 진저에일이 뭐죠? 몰라 이거 그냥 탄산이야 탄산 마시고 싶으면 마셔 진저에일 생강 진저에일 맥주 이런거 있잖아 근데 맥주 아니야 오픈해보자 깨끗한걸 오픈해드리 니 마셔도 얼굴 안 빨개져 아 이거 술 아니야 이거 음료수야 토니워터 같은 한잔해? 하늘보리에서 떠줘 거기도 거기와? 거기도 바람와? 연기왕? 이쪽은 어쩔 수 없어 이거 오픈한번 해봐 김치찜을 이거 슬로우에요? 아 죄송합 아 죄송해요 flap 자체 Deaf 엄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millions 멀쩡한 침대 냅두고 불토르고 자는 걸까? 너무 귀여운데? 제일 비싼데를 차지했네 블랜드가 캠핑 같은 거 즐기는 씬이 있었나? 없었던 거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 더 처음인 거 아니야? 우리 가족끼리 갔을 때 한 번 있고 다 같이 캠핑 간 건 없었지? 아니 안 데리고 왔지 안 데리고 왔지 애초에 안 데리고 왔어 안 데리고 왔어 브랜디 페퍼 하이 한 번 더 얘가 안 보여요 누가 먹어요? 최고죠? 내가 잘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진짜 양념 딱 짜있지 않나요? 난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너는 약간 자작한 걸 좋아해? 아니 여기 지금 딱 짜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이것도 맛있겠다 개 맛있겠다 언니 약간 떡진 짜파게티 좋아해? 상관없는데? 예민하시네 안 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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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할 때는 토토록 크림 아 토토가 이거 털어 갖고 왔어요 갑자기 이리 와서 토토 토토가 이거 털어 갖고 왔어요 이거 수탱수야 수탱수! 수탱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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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옆에 어이구 와. 왜? 왜? 못 봤어? 하지 마, 시끄러? 아, 쨔쨔졌어. 어디갔어? 쨔기. 쨔거였어, 쨔거였어. 쨔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